그런 와중에 삼성과 현대차가 협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TSMC와 경쟁하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소위 비메모리 쪽에서는 선단 공정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앵커께서도 한 번 지적하셨던 적이 있고 10나노, 14나노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지금 선단 공정에서 싸우기 바쁜데 그런 거 왜 안 되냐? 돈도 안 되는 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의 이익률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마켓 캐파가 주어질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뜬금없이 CES를 전후해서 갑자기 우리도 전기차 할래라고 뛰어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소니죠. 소니가 갑자기 전기차 한다고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소니가 전기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까? 아니죠. 이것도 물음표죠. 그런데 소니는 아시다시피 브라비아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TV를 포함한 여러 가지 IT 기기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만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오디오 시장도 소니가 조금 신경만 쓰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거. 그러네요. 소니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보면 전 세계 반도체에서 소니가 1위하는 거. 이미지 센서잖아요. 이미지 센서와 소니가 갖고 있는 IT 역량을 최대로 몰아넣으면 어떤 회사랑 연결해서 전기차 하나 만들어내는 것 1도 아니라는 거죠. 자율주의용도 금방 가겠네요. 소니는 지금 내재어 하려고 그래요. 그거 반도체에서 지금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하는 거지. 일본이 TSMC를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야 도요다하고 소니 물량만 받아도 너희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 들어와서 일본에다 지어. 라고 명령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삼성전자를 뒤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일본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쟁관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삼성전자 SK닉스를 뒤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니가 TSMC를 불러서 도요다 물량과 소니 물량을 받고 너희가 여기다 투자해라고 아마 제가 보기엔 판을 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일본 소부장업체도 엄청 좋겠네요. 당연히 다 올라왔는데 이걸 이렇게 구도를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과 TSMC라는 두 축을 해서 동맹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관련해서 TSMC 동맹은 어디 어디냐면요. GM하고 도요타예요. TSMC가 거기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은 어디냐면요. 현대차하고 테슬라예요. 그런데 이 지금 동맹을 잘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이 동맹을 어떻게 꾸려놔야 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GM이나 포드 거기도 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삼성 쪽에서 갖고 있는 이 모양도 굉장히 재밌어요. 양분할 것 같아요. 그러는 전체 구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삼성과 TSMC는 사실 50대 17이라 그러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5대 5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삼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이 뭡니까? 5G부터 다시 통신 장비를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VTX 아니에요? 자동차에 결국은 계속 뭐를 붙이겠다는 인터넷 붙이겠다는 얘기. 그래서 MOT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통신 장비와 원칩을 만들 수 있는 통신 장비와 연결해서 소위 원칩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와 여전히 화웨이랑 협력하거나 소니 에릭슨과 협력해야 되는 TSMC의 입장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유리한 입장에 생각보다 많은데 현대차와 협력을 한다는 것은 과거처럼 10나노, 14나노, 28나노 돈 안 되는 MCU, ECU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지금 테슬라가 5나노, 7나노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칩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예전처럼 단순 신호만 바꿔주는 정도의 그런 솔루션으로는 안 되고 더 한 단계 나아간, 지금 스마트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메모리와 한 단계 더 나아간 비메모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현대차랑 협력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소구력 있는 얘기다. 그게 이제 고성능 SSD, 솔루스 데이터 드라이브하고 그래픽 디레임이 굉장히 필요해야죠. 앞으로 정하니까. 그러다가 잘 주행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이게 자동차가 너무 고도화되니까 대량으로 이 전체 메모리를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MCU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삼성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판이 굉장히 지금 벌어져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요. 2020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을 낸 반도체 무적 주문량이요. 올해치의 30%를 넘어왔어요. 올해치 생산에.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2022년 생산량에. 네. 그리고 2023년, 2024년까지 밀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지금 딴 데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TSMC도 뭘 다른 걸 한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이 양산에는 TSMC를 지금 딱 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삼성한테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한 10년 이제 반도체 밥을 먹었는데 깨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가. 반도체는요. 뭐 어디 유명한 데서 와서 애플에서 와서 먼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이거 하여튼 불문율이 뭐냐면 선주문이에요. 선주문. 그러면 그 순서대로 꼭 줘요. 그렇다면 지금 삼성이 조금만 발품을 팔아갖고 지금 주문들 받으러 영업맨들이 쫙 돌아다서 딱 잡고 있으면요. 진짜로 뭐 TSMC하고 비카비카를 주는 부분들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삼성하고 현대가 지금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차량인 인포테인먼트 지금 그거 하고 현대보고 현대모비스에서 설계해 갖고 오세요. 우리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할 수 있을까요? 현대모비스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협력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대모비스가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도 자체 설계를 통해서 외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배터리도 GM이 얼티엄이라는 브랜드로 LG화학과 엔니스도로션과 같이 가죠. 포드도 브랜드화해서 SK와 같이 가죠. 반도체도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도 회사별로 특성화된 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세계 뿌리고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건 말 그대로 범용 반도체. 그런데 자동차 공장 옆에 붙어 있거나 자동차 공장과 최적화된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그 자동차 회사가 필요한 반도체를 주문하는 대로 설계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원래 TSMC가 최강자였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새 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에 라인을 새로 까는 전략, 라인을 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현대모비스가 설계할 능력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협력관계는 충분히 국내에 있는 공장을 활용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으로도 지금 현대차의 아산 공장이랑 평택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은 엄청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에서도 그렇다면 중국의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은 자체의 반도체를 생산해낼 가능성, 설계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네도 설계 능력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박사님의 말씀하셨던 소위 물량을 양분해 가져갈 가능성. 그런데 이번에 양분이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뺏고 뺏기는 전략이었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특화해서 한쪽에 물량을 몰아주기 시작하면 이거를 만약에 TSMC로 바꾸고 여기로 여기저기로 바꾼다? 자신의 전략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예전처럼 크진 않더라도 자체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는 포드 것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현대차 것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죠.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